네, TV 부문의 남자 신인 연기상의 후보로 이번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 함께하고 계시는 최현욱 배우인데요.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. 25, 21에서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그 포즈 그대로 저희 한 번 더 공식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그 원 안에 정중앙에 서주시면 조명도 예쁘게 받으시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아주 멋진 반짝반짝한 도니에라고 해야 될까요? 브로치를 오늘 턱시도에 하고 오셨는데 이런 세세한 매력까지 돋보이는 최현욱 배우께서 오늘 백상예술대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감사 인사와 함께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